둘이 가서 이제 해주.. 어? 아아악! 아아악! 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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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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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잘 맞추네 근데 아직 큰 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제 4명 남았죠? 4명 남았고 여기서 1명 탈락하고 최종은 3인으로 갑니다. 2라운드는 여러분들 쪼끔 수위 강하게 갑니다. 들어와주세요! 이분이 아마 2라운드는 바로 빼빼로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연보씨가 입에 물고 있고 여성분이 공격하는 겁니다. 레츠고 지키내주세요. 슈위 1 Go 1 1 2 2 3 1 2 발마사진데 와 이거 저 걱정이야 미쳤어 너 오오오! 와 개 시원해! 아 진짜? 어디 데웠어요? 아 좋아 아 진짜 시원해요 좀 더 밀어 아 솔직히 발마사지 해주기 힘들거든 이런 여자친구 있으면 진짜 대단하죠 정말 너무 좋고 잠깐만 스탑! 오케이 스탑! 너 만숙이지? 아하ㅋㅋ 뭔 소리야! 어떠셨어요? 좋아요 입술 닿나요? 스탑스 혀까지 잘 알 뻔했어요 그 정도로 제 발톱이야 아 진짜로 이분.. 이분이 오셨네요 어떤 거? 오오.. 두피마사지를 또 해 주신다고 두피마사지 해 주.. 어? 아악! 아잇!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와.. 잠깐만요 솔직히 말해서 뒤통수 살짝 닿는데도 말안해 ㅋㅋㅋㅋㅋ 얘 진짜 느낀 게 아니! 살짝 닿더라고 근데! 원래 웃기려면 말해야 된다 암말하고 지으려고 계속 와.. 비중 2번 뿐이고 애교투성이야 아아 옆에서 계속 어 애교 부리고 있고 난 2분 오.. 느낌 너무 좋았다 어? 어 이런 게 남자들 미쳐요 오오! 어어 오오오오오! 어어! 자극하시면 그만 음 음.. 어! 가시면 됩니다! 헐! 다.. 단 거 아니야? 너무 닿나요? 녹화해드리겠습니다. 어? 진짜로? 오케이 일단 일단 오케이! 어! 이모 손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레츠고! 본능 참아! 이거 뭐라? 나보다 은상 아냐? 오케이 이제 비디오 3번분인데 이분은 여유가 넘쳐 그냥! 뭐? 야 뭐야? 자기가 주도한다니까? 야야야야! 자기가 주도해! 시작! 아우! 이봐! 좀 가! 안 돼! 돌볼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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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4명이었거든요? 네! 탈락자로 또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정했습니다! 네! 인연 얼굴 빨리 보고 싶어요! 누구 마지막? 마지막 3번! 비주 3번! 넌 뒤졌다! 아 얘는 이쁠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약간 좀.. 아쉽긴 한데 눈을 떠주시면 됩니다! 보성씨! 이 분은! 아아!!! 아 이 분이.. 아!!! 준하님! 준하님! 아아... 아 안녕하세요! 이 분이 방송 살리려고! 어느덧 벌써 한 시간이 지나고 최종 3인이 남았습니다! 1대1 토크를 할 거고! 오케이! 에이저 1번은 아리 연습장 이었습니다 아리 연습 중 아리야 오랜만이다 보이고 빨리 나갔어 아 왜 그러세요 영호씨 저 이 3분이 군대 시간보다 더 길었어요 아 감동란님 아 와아 진짜 감동이네 벌써 끝났어 불화치지마 오케이 마지막 김아중 아 추정이구나 추정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뻐졌네 추정이게 뭐야 왜 아 너무 좋아 아 잠깐만 얘 진짜 왜 이렇게 눈빛뿌면 알 수 있잖아 야 어쩌지 막 답장 막 하고 막 진짜 얼굴 투표할 때도 막 나 뽑고 막 그러잖아 여기까지 추정이였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 마지막 한마디씩 우리 아리 연습 중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 나는 진심이야 음 내가 돈이 필요해서 여기 왔을까 오옹 옆라인 읽고 싶어? 어? 오옆 옆라인 읽고 싶어? 과연 결정하셨습니까? 고성씨 아 좀 어렵네요 그쵸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첫번째 탈락자 선택해주세요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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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아도 좀 오옹 와 진짜 관록이냐 귀여움이냐인데 두 분 정말 스타일이 다릅니다 탈락자 뽑아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탈락자 연보성의 선택은 네 알았으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동란이고 아 이제는 추령이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아 추령이는 진심인지 이거는 미리 당중 시작 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눈빛교환 한번 해도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진짜 뻔한 오케이 좋습니다 눈빛교환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알겠습니다 추정 씨 만우 좀 하셨나요? 네 만약에 연보를 선택한다 뒤에서 백하고 돈을 선택했다 들고 바로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마중을 닮은 care Ein 그녀 열 흠 누íd 자 그 그녀 벗어주세요 에이 에이 앗 여러붉 아 아 테마 오빠 오빠! 내 말 들어봐. 난 오빠 선택이었어. 아 그거는 있던데. 오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최정희의 선택은? 돈이 없습니다. 이런 씨X!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밥이 하나도 오빠가 눈물 날 진짜. 난 눈이 안 보여도 나 자꾸 오빠가 나 잡아줄 줄 알았어. 오빠 옆에 이렇게 내가 있는데. 이제 알았어.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어. 오케이. 여러분들 노염쇼 6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잠깐만. 도와줘. 감사합니다.